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현대중공업이 세계 최초로 선박 2천척 인도계획을 세웠습니다. 현대중공업은 5월 22일 울산 본사에서 2천 번째 선박인 드릴선 오션 블랙라이언호를 미국 다이아몬드 오프쇼어에 인도했습니다. 선박 2천척을 톤수로 환산하면 1억 2천6백만 GT로 지난해 전 세계에서 건조한 선박 총톤수의 약 2배에 이릅니다. 현대중공업은 지금까지 51개국 308개 선주사의 선박을 인도했는데요. 국적별로는 그리스 254척, 독일 238척, 일본 120척, 덴마크 101척 순입니다. 선종별로는 컨테이너선이 583척으로 가장 많고 탱커 232척, 초대형 원유 운반선 147척 등이었습니다. KSD 뉴스 김단아입니다.